자, 이제 드디어 오늘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해요. 이제 메이저리그가 개막하는데 좀 이제 FA 시장이 막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막 투수들이 그... 선수들 중에서 아직 FA 시장에서 자리를 못 찾은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막 스프링 캠프 시작하고 나서 계약을 해서 뒤늦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있고요. 이게요. 그... FA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가요. 이제 내년에 FA 나온 선수들을 보고 이게 팀들 입장에서 차라리 어... 요 선수를 그... 내년까지 기다려서 1년 계약하고 쓸 것인지 근데 쓸까? 근데 그러면 얘가 1년 계약은 그 수용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차에 얘를 계약을 하질 말고 뭐... 몇 년이... 그... 1년을 더 기다려서 차라리 내년에 나오는 애하고 장기 계약을 하자. 약간 지금 그런 눈치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이크 하리에타도 계약이 좀 늦었고요. 그... 뭐냐... 2014년부터 현재의 계약이 발효가 돼가지고 음... 올해가 끝나면 컷쇼는 옵트하우스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옵트하우스는요. 계약 기간 중간에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음...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처음에 이거를 조화... 그... 삽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원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001년부터 그... 원래는 그... 뭐냐? 왜 안 돌아가... 갑자기 뭐 안 돌아가다가 막 돌아가고 막 그러냐? 그래서 원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계약이었고 근데 그 사이에 2007년이 끝나면 옵트하우스 행사에서 FA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로드는 바로 그... 옵트하우스 써서 다시 10년 계약을 했죠. 물론 중간에 스카포라스가 뭐... 막...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에이로드가 그냥 보라스 자르고 그냥 자기가 계약을 했죠. 음... 잠깐만... 우리 뭐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좀... 자기가 계약을 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막 웬만한 선수들이 다 옵트하우스의 막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CC 사바시아도 이제 뉴욕 양키스하고 계약을 할 때 아마 2009년에 계약했죠. 2009년부터 계약이 발효됐는데 CC 사바시아도 옵트하우스 썼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서 대부분의 옵트하우스라는 선수들은 음... 그레인키가 옵트하우스 했고 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커시오도 옵트하우스 할 것이다. 이건 예상 있어요. 원래 뉘현진 선수도 건강했으면 작년에 옵트하우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적 750이닝을 넘으면 5년차에 옵트하우스 할 수 있는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깨수술로 2년을 쉬어버려가지고 그 옵트하우스를 못하게 됐죠. 음... 어깨로 2년을 쉬어버려서 옵트하우스를 못하게 됐고 음... 아마 이번에 FA가 되면 그냥 뉘현진 선수는 다시 새로운 팀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고 다저스랑 재계약 협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다저스 입장에서는요. 그... 한국인 교민들을 그...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인 선수가 필요해요. 음... 그래서 아마 뉘현진 선수하고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게 안되면 이제 다른 팀 가겠지. 음... 좀... 근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뉘현진 선수가 올해 건강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니까 사실 뉘현진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선수... 그니까 성적상 기복은 없잖아요. 그... 성적의 기본은 없고 풀타임 선발을 뛸 경우 3점대 평균자 측점은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투수잖아. 그... 솔리드하게.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가격으로 계약하고 써먹을 수 있겠다. 음... 근데 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다저싸고 계약할 때 좀 개인 연봉에선 손해를 봤어요. 포스팅 시스템 비용을 이제... 이제... 하나이글스가 갖고 가잖아요. 포스팅 비용은 원 소속팀이 갖고 가요. 그래서 그... 원 소속팀이 포스팅 비용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선수가 혼자 갖고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연평균 한 몇백만... 아직 연평균 천만 달러가 안 돼요. 음... 대신에 그 일본 선수들하고의 포스팅 시스템 규약은 음... 마이너리그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그로만 체결할 수 있어요. 이번엔 오타니가 그랬죠. 그래서 음... 오타니의 경우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최소 연봉밖에 못 받아요. 오타니가 올해는 물론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어갔지만 근데 일본인 선수들하고의 그... 규약이 그런 거지 KBO 리그 선수 규약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뉘현진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넣었어요. 음... 유일하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넣고 그 메이저리그 그 선수 노조도 승인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마이너리그 거부권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6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음... 사실 근데 뉘현진 선수가 FA... 에... 올해 끝나면 FA 시장에서 과연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오늘 매치하고 카드너스가 붙나요? 둘이? 근데 최근 전략은 매치가 더 강하지 않나? 최근 전략은 매치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매치는요 전제 조건이 따라요. 매치는 좀 올해 좀 상위권을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요 그... 뭐 노아신 더 가드 뭐 메타비 그리고 갑자기 한명이 더 생각이 안나는데 그 1,2,3가 좀 건강해야돼. 건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차라리 걔네처럼 파이어볼러... 처럼 응? 걔네들처럼 막 막 자주 부상자 명단으로 드러눔는 파이어볼러보다는 아... 신더가드일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사실 좀 물음표가 붙잖아요. 걔네들이 건강에 좀 물음표가 붙어가지고 차라리 응? 그럴 바에는 그... 아 카를로스 말티엘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차라리 그런 완전 파이어블러보다는 안정적인 선수들을 뽑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응. 그 뭐냐 뉴욕 매츠가 2012년에 그 RAD키 싸이 영상 받고나서 사실 디키를 안잡았잖아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디키는 다시 삽질을 했죠. 근데 사실 디키도 불쌍해. 응. 원래 너클볼 투수는요. 물론 엄청나게 얻어맞으면 안되겠지만 한 그 팀 웨이크필드? 걔도 막 평균자책점 4점대 5점대 하고도 계속 풀타임 선발 쪘어요. 근데 디키는 완전히 폭망했지. 그 RAD키 이후에 지금 너클볼러가 또 얼마나 애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클볼을 던지는 초소 자체가 좀 희귀해요. 그래서 독립영화 그 너클볼이 있었는데 그 너클볼을 보면서 그 이제 웨이크필드가 은퇴하고 RAD키가 그 RAD키가 싸이 영상 봤던 그 식 이었어요. 응. RAD키가 싸이 영상 봤던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가 너클볼이거든요. 근데 글쎄 그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고 메이저리그 방송이요? 지금 아프리카TV는 아마 계약권 협의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권 협의가 안 끝나서 그냥 그 M스플리를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근간은 아마 이게 계약권 협의가 끝나면 그 아마 다이렉트 방송 송출에 관련해서 이제 아마 안내가 뜨겠죠. 안내가 뜰 거고 그 솔직히 이제 좀 계약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중계권이 그래야 뭐 저도 새벽에 좀 약간 메이저리그 방송이라도 좀 많이 켜지. 그렇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방송은요.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 이닝 끝난 거 중간에 광고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광고 시간에만 좀 마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광고 시간에만 마이크를 쓸 수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닝이 진행될 때는 채팅밖에 못해요. 그래서 걷다 보고요. 뭐냐. 이제 올해의 그 메이저리그 방송이 언제쯤부터 송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뭐냐. 만약에 그 드로아 프로젝트 제가 만약에 선발이 될 경우 될 경우 아마 교육받으면서 제가 운영자님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운영자님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고 아니면 이제 스포츠 VOD 뭐 이런 거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 약 이제 뉘현진 선수 올해 그 FA가 되면 올겨울의 상황을 봐야지 알겠지만 뭐 사실 교민들의 응원 이런 걸 생각하면 다저스가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이기는 해요. 다저스가 최상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다저스를 못 가더라도 다저스에 남지 못하더라도 뭐 선발투수로 충분히 뛸 수 있는 팀에 계약을 하면 어디를 가든 간에 뭐 뉘현진 선수 뭐 기복은 없으니까 큰 기복은 없으니까 뭐 잘 뛸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좀 가급적 투수 친화적인 대로 가야 되지. 초고음론 그 문자중개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그 네이버 문자중개 컵스가 지금 어디랑 묶고 있죠? 왜냐면 그 이게 엠스프레서는요 한국인 선수의 그 출전 경기만 중개를 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엠스프리 중개하는 조건이 있어요 한국인 선수가 뛰는 팀 은 그 선수가 출전하지 않더라도 매일 중개를 해요 아 말린스 그래서 한국인 선수가 뛰는 팀 하고는요 어떻게 중개권을 사와가지고 그 1년 내내 틀어 그래서 한국인 선수 소속팀 틀고 다저스도 웬만하면 틀고 그리고 약간 이게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도 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선수 소속팀이 아니더라도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는 중개를 해요 그 인기 경기는 보통 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은 인기 인기 경기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한국 그 한국 선수가 없는 팀이라도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하면 그건 중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 제구 안좋다고 그리고 이제 뭐냐 올스타게임 포스트시즌 포스트시즌 다중개 아 컵스가 컵스 오늘 레스터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아리에타 팀 옮겼잖아 컵스 이제 제이카 아리에타 필라데이피아 필라데이피아 필라 famili스 가짜 그러더라고 뭐냐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는요 솔직히 비싼 선수를 오래 못 됐고 있어요 그러니까 пог 그 말린스가요 지금은 구단주가 데릭지터이죠 그 데릭지터가 그 구단 경영에 참가를 하고 있죠 근데 잠깐만요 마이애미 말린스 검색 좀 해볼게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검색을 갈게요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주가 좀 그 제프리 로리아 등에 제프리 로리아 구단주가 2002년부터 2017년이었는데요 그 제프리 로리아 구단주 시절 때요 사실 그 말린스가 좀 약간 그 운영은 좀 막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막 투자를 하면서 선수들 막 키우고 성장하고 하면서도 언제 이제 좀 성적이 좀 올라갈 것 같아 성적이 좀 올라가거나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다 팔아버려 그 파이어세일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그 말린스가 2003년이 마지막 월드 챔피언이었어요 그때 조시백켓이 조시백켓이 그 6차전 때 완봉청에서 MVP 됐었죠 그 이후로 조시백켓은 2005년 시즌이 끝나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조시백켓이 그때쯤에 그 연봉조정 그 한 몇 년 참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봉조정 한 몇 년 참가 돼가지고 이제 연봉이 비싸지려고 하니까 그 조시백켓 팔아버렸죠 그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시켜버렸죠 AJ번넷 FA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백켓은 2007년에 다시 20승하면서 레드삭스를 우승시켰죠 그때 CS MVP 됐지 그러니까 진짜 조시백켓이 우승 청무사이긴 했어요 그런 청무사 팔았지 그 그때 2005년대 1,2,3가 조시백켓 AJ번넷 돈트레일 윌리스였는데 윌리스도 몇 년 뒤에 팔았죠 다 팔았어 그러니까 조금 비싸질 것 같으면 다 팔아 그 2010년대 그 연고지 마이애미로 옮겼을 때도요 그때 마크벌리 데리고 왔지 마크벌리도 있었지 뭐 좀 호세레이에스 있었지 뭐 하여간 뭐 비싼 애들 또 긁어모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다 팔았잖아 완전 망하고 또 다 팔았죠 그래서 그런 약간 막장 파이어 세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그리고 사실 이 말린스가요 그 현재는 연고지가 그 물론 처음 생겼을 때 그 마이애미 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11년까지는요 그 썬라이프 스타디움이 경기장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마이애미 도시에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2012년 마이애미 시내 한복판에다가 이제 말린스 파크를 지었죠 그 더군다나 이제 돔구장으로 지었지 왜냐면 거기는 그 기후 문제 때문에 돔구장이 필요했었어요 그랬는데 음 이제서야 약간 좀 그 돈이 좀 약간 그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현재 데릭즈터가 구단 사장이에요 양키스 출신의 그 데릭즈터가 구단 사장이구요 그래서 그 뭐냐 또 이제 파이어 세일이 돼요 그 그리고 제프리 로리아 전 구단주의 조언과는 전혀 반대로 그 그래서 데릭즈터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구단에 인수를 했구요 그 그래서 이제 1억 3천만 달러의 페이로를 9천만 달러 선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오즈나 보냈고 지안 칼로스텐트는 양키스 보내버렸고 지고든 는 시애틀 메이너스 보냈고 음 에어 그렇고 뭐냐 진짜 비싼 애들 다 보냈어요 아데이니 에체베리아 텐파베이로 보냈고 음 근데 텐파베이 레이스로 보냈고 그리고 지고든 시애틀 메이너스로 보냈고 크리스텐트는 양키스로 보냈고 말세 오즈나 카디너스로 보냈고 그리고 크리스티안 옐리치까지 미러키 브루어스로 다 보내버렸어 그리고 지금 포수 그 제이티 리얼부터 하고 그 일루수 까지 다 보내버리면 그 진짜 선수들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거냐면 원래 그 간판투수 호세페르난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호세페르난데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그 뭐냐 2016년에 그 2016년에 원래 그 가을야굴 살짝 도전하다가 그 후반기에 이제 포트 사고 나가지고 사실상 그 원래 가능성 쬐끈 남아있었는데 사실상 포기해버렸죠 그 막 경기 남은거 취소 한 경기 취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었죠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 그 이후 다시 이제 리빌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완전히 망해버렸지 원래는 그 2016년이 돈 매팅리 체제의 첫 시즌이었거든요 돈 매팅리 그 첫 시즌 그리고 그 타격 코치가 지금 베리본즈에요 타격 코치 그 베리본즈인데 근데 디고든도 일단은 그 80경기 출장 정지 중진계를 한번 받았어요 음 그렇고 하여간 나름 그 2016년에 나름 그 전력을 잘 꾸렸던 팀이 약간 이제 그 갑자기 호세 프레난데스가 죽으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구단 인수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말린스는 올해도 일단은 그 리빌딩이라고 봐요 음 올해도 리빌딩을 하는 이유가요 사실 그거요 이제 말린스가 올해도 리빌딩하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좀 그 간단해요 그 그동안 구단 운영이 좀 막장이어가지고요 아예 그 구단 체제를 좀 다시 짜야 돼요 올해 리빌딩 팀이요 어 잠깐만요 제가 뭐 좀 하나 좀 하나 찾아보고 그 일단 말린스는 무조건 리빌딩이에요 말린스는 무조건 리빌딩 올해 리빌딩 시즌이고요 일단은 제가 작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한번 한번 좀 봐볼게요 리빌딩에 도전하는 팀이 어디어디가 있었지 리빌딩 선언하는 팀이 일단은 자 작년 작년 순위 기준으로 자 일단은 동부지구는요 매츠는 보강했죠 매츠는 보강했고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이제 슬슬 경기장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애틀랜타는 경기장 옮기는 시기를 딱 그 전후로 해가지고 돈 좀 써야 될 텐데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그 아직도 리빌딩 하고 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이제 리빌딩이 리빌딩이 그러니까 리빌딩에 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됐어요 올해 제이크 아리에타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필리스가 제이크 아리에타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음 그렇고 그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김연수 선수도 자리가 없었잖아요 다 젊은 선수들로 왜야 다 다시 짜면서 그러니까 아리에타는 그 베테랑 입장으로 데리고 온 거지 약간 내셔널스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라는 에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내셔널스는 에이스급 투수를 한 명 또 데리고 왔어요 맥스 슈어저를 그러니까 맥스 슈어저를 이게 스트라스버그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좀 그 끌어주는 베테랑도 좀 임팩트 있게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슈어저를 데리고 온 거고 그 원래 딱 그 투수수는 이크아데사 하는 스트라스버그인데 근데 슈어저가 아직까지 임팩트가 너무 세죠 약간 그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아니 필리스는 그 내셔널스의 슈어저가 하는 역할을 필리스에서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맥스 슈어저의 역할 벌랜더는 벌랜더 글쎄요 벌랜더는 아직 FA까지 조금 남았고 FA까지가 조금 남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스틴 벌랜더도 아직 계약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말린스 리빌딩이고 맥스는 이게 리빌딩인지 아닌지 참 이게 애매해요 음 내셔널스는 계속 향후 몇 년 동안은 컨텐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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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것 같아 내셔널스는요 아마 당분간 스트라스버그 슈어저 하퍼 이런 선수들이 계속 건재하는 한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매츠는 이제 타선을 아마 리빌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투수진이 좀 젊은 와중에 한 번에 확 갈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츠 같은 경우는요 좀 재정력이 있는 구단이잖아 연구지가 뉴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츠 같은 경우는 완전 전면 리빌딩이라기보다는 유망주 올릴 애드는 올리고 좀 돈 질러서 맥굴 포지션은 그냥 돈 질르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매츠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컵스는 컵스는 한동안 센 전력 갈 것 같고 컵스는 한동안은 계속 중부지구 한 상위권 계속 가잖아요 컵스는 일단은 앱스타인 사장이 한동안은 계속 좀 센팀 센팀 이미지로 갈 것 같아요 컵스 전력 강하잖아 그 테오의 아이들 앱스타인이 앱스타인이 키워낸 애들이 현재까지 자를 딱 그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러키브로스도 미러키브로스도 올해 아마 또 뭐 와일드카드라도 도전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최지만 선수가 지금 브로스 입장에서는 오 얘 데타 요원으로 한번 좀 써먹을만한 요원인 그 건덕지음 보여주네 해가지고 이번에 몰라 그 투수를 11명밖에 안 넣었어요 브로스가 지금 투수를 11명밖에 안 넣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일루 포지션에 에릭 테임즈가 있어요 에릭 테임즈 임팩트 알잖아 우리 그 KBO 리그 있을 때 MVP 땋던 애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전 1루 수는 안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외야수인 라이언 브론도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수비 부담을 조금 덜어가는 그런 과정을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추수수 선수처럼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그 하여간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수스 아길라 까지 그 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지반 선수가 과연 백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시범 경기 타율이 좋으니까 일단은 투수를 지금은 11명 쓴 데 보통은 투수를 12명 쓰거든요 최지반 선수가 포수 출신이요 근데 지금 1루 수 겸 외야수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야수를 14명 쓰는 동안에는 일단 최지반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그 투수를 11명 써도 되는 게 아마 브로스가 아마 4월 초반에 휴식이 좀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옵션이 조금 있을 법한 그 최지반 선수를 일부러 그 놔둔 거죠 일부러 이제 로스터에 놔두고 어 그래 너 뭐냐 정규 시즌에서도 타율 좀 잘 나올 것 같으면 너 계속 쓰고 아니면 그냥 너 내리고 투수 보강해 약간 아마 그럴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최지반 선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직 최지반 선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어 오승환 선수가 지금 400세이브까지 4세이브가 남았어요 근데 그 로베르토 오수나라는 그 마무리가 있잖아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지금 올해로 이제 여태까지 한 3년인가 쪘는데 음 아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따 아메리칸 리그 얘기 가서 할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내셔널리그 그 중부지구 할게요 파이어리츠는요 올해 리빌딩이에요 맥커티 팔았잖아 결국 맥커티 팔았잖아요 그 강정우 선수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게리콜도 팔았잖아요 투수에이스 팔았지 간판타자 팔았지 남은 애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강정우 선수 계약 원래 올해까지인데 제한선수죠 쓸 수가 없죠 지금 비자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쓰죠 그리고 그 원래 강정우 선수가 내년에 옵션이 걸려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비자가 언제 다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면 굳이 파이어리츠가 강정우 선수를 기다릴까요 사실상 이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연봉을 제한선수 명단이 있으면 연봉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방출을 시키면요 올 시즌 중간에 방출을 시키면요 올 시즌 그만큼의 남은 연봉을 줘야 돼요 작년 건 안 줘도 돼 올해의 거에 그 만약에 시즌 중간에 방출시키면 남은 거를 줘야 돼요 돈을 쓰지도 못하는 애 어떻게 돈을 줘 그래서 아마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입장에서도 그냥 제한선수 명단을 냅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연봉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진짜 고행 연봉 선수인데 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뛰지도 못해 그런 선수를 한 뭐 계약이 2년 남았어 계약이 한 2년인가 남았는데 그거를 방출을 시키면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시키면 트레이드된 팀하고 연봉을 그 부담을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고 방출시켜 버리면 남은 그 기간에 연봉을 다 줘야 돼요 한 번에 일시불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그 프린스 빌더를요 프린스 빌더를 그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도 그 60일 부상자 명단에 계속 놔둔 이유가 그거였어요 로스터 상에는 놔둔 이유가 원래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 그 맺었던 그 계약이 남아있었거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맺었던 그 계약관계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남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연금 형식으로 어 남은 연봉 계속 기간별로 줄게 해서 60일 부상자 명단에 계속 놔뒀는데 그렇다보니까 그 시즌이 끝나면요 그 60일 부상자 명단은 원래 40일 로스터 밖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을 조금 이제 뭐냐 내년에도 데리고 갈거면 40일 로스터로 다시 잠깐 넣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시즌이 끝나면 부상자 명단은 해제가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해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제하는건데 그 그것 때문에 이제 로스터 관리가 좀 까다롭다고 그냥 필더 남은 연봉 다 주고 방출시켰어요 남은 연봉 그냥 다 주고 방출시켜버렸구요 글쎄 글쎄 그런것처럼 강정우 선수를 올 겨울 올 가을까지 일단은 계약상태로 놔둘 수도 있어요 전략상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돈 아끼는 전략에서 놔둘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놔두고 그 앞으로도 비자가 발급이 안될 것 같으면 그냥 재계약을 안하는 식으로 그냥 그 조금씩 그냥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피츠버그 파이어츠 일단은 리빌링이구요 다른 팀도 솔직히 그렇게 컨텐더에 나설 만한 팀은 딱히 안보여요 서부지구는 몰라 서부지구는요 장전에 디벡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었죠 디벡스하고 로키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어요 미러키브로스도 올해 아마 뭔가 도전을 할 것 같구요 어 그리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아직 올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 안하고 있어요 샌프라시스코 자이언츠는 원래 오늘 올해는 컨텐더를 나서야 되는데 메디슨 범가나가 시범경기 중에 타구를 맞아버른데 그래서 지금 개막전 못나온데죠 범가나고 해서 개막전 못나와요 그렇게 됐구요 음 그래서 지금 내셔널리그 상황 그래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그 일단은 양키스하고 보스터는 매년 돈 쏟아붓는 애들이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올해 한번 뭔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우승환 선수 영입화를 한거 보면 근데 사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요 다섯 팀 모두 매년 뭔가를 쏟아 부어요 매년 뭔가 쏟아 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파워게임에서 밀리는거지 항상 아메리칸 리그 동부는 진짜 전부 다 그냥 타격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리그에요 투수들의 지옥이야 그리고 중부지구는 일단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는 맨년 계속 대권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인디언스는요 지금 저주 풀어야 돼 그 와우추장 저주 이런거 지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인디언스는 당분간 계속 상위권 도전을 할거에요 세대교체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트위스 트위스는 어 작년에 일단 오랜만에 잘해봤어요 꼴찌에서 벗어났어요 꼴찌에서 벗어나서 작년에 잘했어 작년에 잘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모르겠어 나머지 팁은 네 알 수 없구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작년에 일단 벌렌더를 팔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레빌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서브지구 휴스턴 에스트로스 당분간 강력한 전력 계속 할거 같구요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 이치로 다시 데리고 왔죠 그 서브지구는요 오클랜드 오슬레틱스 빼면 리빌딩이 아니올거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대놓고 리빌딩을 선호하는 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리빌딩하는 선수들이 팀들이 있다는거 리빌딩하는 팀들의 약간 그 지표를 보면 비싼 선수들이 일단 팔아요 비싼 선수들을 일단 팔아보요 그래서 일단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잠깐 이렇게 가고 그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그리고 오승환 선수 까지 그리고 최지반 선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일단은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어 이번에 다저스하고 레인저스는 우승에 목마른 팀들이에요 우승에 목마른 팀들이어가지고 일단은 다저스는 그 1988년이 마지막 우승이구요 그리고 레인저스하고 브로우스는요 창단 이래 아직까지 월드 챔피언이 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과거에 우승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블루제이스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직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보지를 못했어요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 일단 다저스하고 레인저스는 포스트 시즌을 목적으로 할 것 같구요 다른 팀들도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 네 팀들이 전부 다 포스트 시즌에 다 올라오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동부지구라서 먼저 경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부지구에 있는 미러키 브로우스하고 지구 소속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인데 지리적으로는 중부지구에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미러키 브로우스하고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가 경기를 하죠 서쪽에서 그래서 진짜 선수들의 소속 팀들의 경기 시간표가 진짜 잘 잡히면요 경기 시간표 진짜 잘 잡히면 한 그 진짜 하루에 4경기 다 챙겨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정도로 그런 그 완전히 황금의 시간표가 나올 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지만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장 경쟁 뉘현진 선수도 뭐냐 애초에 경쟁상도 없었고 추진수 선수도 애초에 포지션 확정이었고 몸값이 비싸니까 오승환 선수도 사실상 역할은 정해져 있었죠 등판이 늦었지만 그래서 최지만 선수한테 아무래도 이번 시범경기 때 관심이 좀 많이 쏠렸는데요 최지만 선수 네 오래오래 좀 잘 머물러서 이번엔 좀 적응 좀 잘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제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컨디션 조절도 필요하고 제가 오늘은 낮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낮방송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하고 좀 방송을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메이저리그 개막전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잘들 재밌는 경기도 많이 챙겨보시고 자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자 녹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